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객체 지향이라는 말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것이 철학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심오한 통찰에서 시작된 철학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철학적인 느낌은 공부하는 대상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즉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수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변수, 반복문, 함수 또는 파일 인클로드와 같은 것은 로직을 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퍼니그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들 없이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들 없이는 규모 있고 또 버그 없는 견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사실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하죠.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좀 더 버그 없고 또 재활용성이 높은 로직을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줄여서 op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로직을 오브젝트화, 객체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라고 하는 말은 그 로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처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저는 부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 바로 그러한 장점들을 이 프로그래밍의 로직에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객체 지향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부품답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부품답게를 다른 말로는 모듈화라고 합니다. 산업에서 이 모듈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탠드가 있는데요. 이 스탠드는 스탠드의 본체와 그리고 전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탠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생각하기 쉬운 제작방법은 이 본체와 전구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배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그런데 보통 스탠드를 이렇게 만들지 않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 스탠드의 본체가 고장나면 전구도 버려야 됩니다. 전구가 고장나면 스탠드의 본체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구가 여러분이 60W에 100여 전구를 쓰고 있었는데 더 저전력의 친환경인 5W짜리 LED로 바꾸려고 하면 이 전구와 본체가 한 몸이라면 그걸 교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구와 본체를 각각 독립적인 부품으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객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품화, 모듈화, 그리고 객체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탠드 자체도 일종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스탠드와 우리의 집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소켓과 플러그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배선을 하게 되면 집과 스탠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 갈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수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바로 이 스탠드와 집을 표준화된 소켓과 플러그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탠드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스탠드로 교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스탠드를 가지고 새로운 집에 가서 꽂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부품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고 그러한 혜택을 프로그래밍에 녹여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객체의 지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